꼬우는 거군요. 셔틀! 셔틀! 아! 셔틀! 아! 셔틀! 잡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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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렇게 되면 그래도 한 번 밀어보나요? 이 공격으로 안 돼! 이 공격으로 안 돼! 이 공격으로 안 돼! 힘으로 디렉으로! 전투의 유력팀! 그렇죠! 바로 질럭으로! 질럭이! 질럭이! 아직까지 한 번 안 돼! 아! 질럭이! 질럭이! 진짜 많아요! 저 이걸 힘으로 밀어버립니까? 바로 붙어! 질럭으로! 와! 이거를 탈미하는구나! 야과로 밀어서 제 경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? 이래서! 이래서! 전투의 심리라고 하는 거거든요! 맞습니다! 임효완 선수 이길 때 대박! 세종도 안 돼! 아! 근데 약간 약간 좀 아쉬운데요? 네! 이거 스톰 대박이지만 저게 탱크 라인이 탱크 활용이 너무 많아요! 틀어봐야 돼요! 틀어봐야 돼요! 틀어봐야 돼요! 틀어봐야 돼요! 조금 더 얇은 틈을 자! 프로토스트가 어떻게든 여기를 들을 수 있어요! 자! 싸이오직성 잘 들어갔었고요! 그러면 아직 모릅니다! 경기 아직 몰라! 자! 마일이 별로 없어요! 어! 마일이 별로 없는데요! 자! 마일이 몇 개 없습니다! 마일이 거의 없어! 자! 스톱! 와! 스톱쓰기 좋은 탱크! 이렇게 되면 유력을 얻어냅니까? 조지샷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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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경태! 선수도 키고! 이거 나머지! 아! 그래도! 어쨌든 테라한테 탱크를 맡아보니까! 드래그는 많이 줄였습니다만! 질러서 뛰어오는데! 이즈리가! 재경기가 나옵니다! 이 허위보서도 쉽게 발각 못 가요! 재경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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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경기!